안녕하세요. 한국 역사와 그 다음에 신화 그리고 전설, 설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한데 살아 숨쉬는 부타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탑상편 맨 마지막에 지금 끝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절들이 창건됐는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절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빼버릴까도 싶었는데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되게 재밌어요. 남편을 위해서 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더 대단한 건 부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까지는 아니고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인을 찡궈줬죠. 그래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절들을 찡궐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뭐가 나오냐면 탑상편 탑하고 불상 이야기예요. 탑하고 불상. 그래서 절탑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남월상 감산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경주 괴릉 쪽에 가시면 그 뒤쪽에 있어요. 그리고 감산사 거기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그런데 저 불상이 경복궁으로 나중에 반출이 되거든요. 경복궁으로. 일제강점기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경복궁을 먹어가는 과정에서 저 불상을 이제 모셔놓고 박물관 같이 이제 기념관을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그때 메인 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들어가는 전시실 입구에 있는 경천사 10층석탑이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이고 그 다음에 그 2층인가 3층인가 올라가면 사위의 방에 국보 78호, 83호 이렇게 불상 두 구가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불상 조각실 불상 쪽에 가시면 메인이 감산사 두 불상입니다. 광배 형태로 해서 두 구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불상을 모신 사람의 이야기. 저랑 가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쪽에 글이 쓰여 있어요. 저는 사실 무주상봇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무조건 이름을 새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아우 그거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약간 너무 추져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같이 미술사나 문화재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는 그 기록이 그 문화재보다 귀합니다. 진짜요. 진짜. 그리고 그 당시 사연을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했는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역사의 한 페이지로 그리고 생활상과 같은 부분은요. 진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남기는 게 좋고 이름을 왜 안 남기라고 했냐면 집착이 없이라는 것도 있지만 스님들 입장에서는 관리의 편리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름 안 하고 하면 이름 하면 우리도 그런 거 이름 해서 한 번 적어보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이상하게 불러줘 놓고 나중에 이름 틀렸다고 얘기한다고.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보통 일 아니에요. 그거 다 수정해야 되고 맞는지 해야 되고 다 이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름 없으면 편하지. 뭔 집착을 냅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룡사나 팔만대장교인 이름 나옵니까. 딱 이렇게. 왕실에서 했죠.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아는데. 한 주체가 정확한데 뭐하러 이름을 남겨. 그런데 추모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성덕대왕신종이나 아니면 상원사동종이 중요한 것도 기록이 있어요. 그래야 절대 연대를 알 수 있고 기준점들을 잡아갈 수 있고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왜 저런 불사를 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상회는 등 뒤에다가 완전히 뭐 이렇게 바둑판같이 쫙 원고지같이 만들어서 글을 쫙 새겨놨거든요. 양쪽 다. 그래서 그때의 변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이름. 관초리 부인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거는 이련은 어떻게 상국류사를 썼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고려대에서 수업 받을 때 이걸 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 박사과정 때 이걸 발표를 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상국류사에 나와 있는 거하고 상국류사는 글로 남아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저 불상이 있으니까 뒤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럼 가서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눈으로 가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탁본을 찍든지 아니면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장비를 쓰면 글을 읽을 수 있어요. 뭐 그 정도 되겠지. 그냥 생각해 봐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춰보니까 옷자가 진짜 많이 나와. 옷자가 진짜 많이 나와. 그리고 옷자가 나오는 데는 대부분 뭐냐면 인명이라든지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관직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틀려도 잘 몰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추건문에서 이름이 틀렸어. 그 사람이 좀 잘못 적어줬어. 안 그러면 좀 날렸었어. 이래갖고 틀리기 시작했어. 그거 어떻게 알아. 앞뒤를 맞춰볼 수 있는 단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름에는. 그래서 그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구나. 조사에 오락하면 빡시게 조사해 온 게 아니고 보이는 대로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맹자 얘기가 딱 떠오르죠. 맹자에 보면 책에 있는 말을 다 믿을라 치면 책이 없는 게 낫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뒤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미륵부를 모셨어. 미륵부를 모셨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조성을 했대요. 그거 굉장히 대단합니다. 진짜 이런 효자도 없을 거야. 자기 어머니 이름까지 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동생 이름도 나와요. 719년에 조성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륵부처님의 화광 화광이라는 거예요. 광배예요. 큰 광배. 그 뒤에 등짝에 글이 쓰여 있는데 그게 후기야. 후기. 김지성이라는 분이 발원자고요. 중하찬 벼슬을 했대. 그럼 육두품 중에서 최고급까지 올라간 거예요. 진골은 아니고 진골에서 족강됐는가 봐. 조상들은 원래 진골 계열인데 떨어졌어. 그래서 살기도 되게 오래 살았어요. 652년에서 720년까지 720년까지 오래 살았어.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 719년에 조성했으면 이게 조성하다가 저거는 테이프 끊었고 뒤에 거는 테이프 끊다가 돌아가시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지.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또 걸리잖아.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김인장이고 어머니가 관초리 부인이에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 아버지 이름은 한자식이고 어머니 이름은 여자 이름은 굉장히 시골틱하죠. 굉장히 시골틱하죠. 그래서 다 안 바꿨구나. 얘네 이름 다 안 바꿨구나. 왜? 나중에 보면 누이는 고팔이고 전천은 고도리고 후처가 아홀이야. 야 이거 어? 뭔가 이게 다 향원이구나. 우리식 이름이구나. 뭐 개똥이 이런식 이름들이 없구나. 그래서 남자들은 한자로 바뀌기 시작했고 여자들은 계속 그걸 쓰고 있구나. 그리고 리자를 되게 많이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고롤이 좀 그렇죠. 아 고돌이 아닙니다. 고롤입니다. 고롤이.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누이는 고팔이고 전처가 고롤이면 이거 사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 어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어허 굉장히 어 잘 사신 분인가 봐 전처하고 후처 이름이 같이 다들 에브리바디 같이 어 이렇게 넣어줬어. 어 67세에 은퇴를 했대. 야 살기도 오래 살았고 은퇴도 67세면 지금도 야 67세면 자영업자 아니면 은퇴를 못하는 나이인데 어 67세에 은퇴를 하고 몇 년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몇 년 뒤에 돌아가시는데 그 사이에 내가 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해주겠다 라고 해서 지금 불상을 돈을 들여서 크게 만들고 지금 저를 창건을 하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원력이지. 어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런데 재미있게도 어머니 걸 먼저 만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한데 보통 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거 먼저 하고 어머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성주의구나 너네 여성주의구나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거는 인도 문화고 우리 전통에도 있었지 싶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그 다음에 만드는 거는 아버지 거예요.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나오거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그런데 어머니 걸 먼저 만들어. 어 굉장히 재밌죠. 어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한국 문화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이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머니 관초리 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어머니 관초리 부인은 어디에 산골했다는 것도 나와 흔지가에 뿌렸다. 그런데 이 흔지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몰라. 흔지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몰라. 흔지가에 뿌렸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저기를 어디로 추산하냐면 영일만 압니까? 영일만 친구 포항입니다. 포항 포항 호미곳 이런 쪽 있는 쪽이 영일만이에요. 영일만 그러니까 해가 해를 맞이한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그쪽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양귀를 북독교에서 뿌렸을까? 라는 생각도 하나 있고 좋은 곳으로 이제 가라는 의미로 해 뜨는 곳에서 맨 정동쪽에서 이렇게 뿌렸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 야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경주 사람인데 경주면 간포 아니냐? 문무왕 수중능이 있는데 거기 아니냐? 실제로 문무왕 수중능이 있는데 무당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무당이 어떻게 보면 명소 중에 한 명입니다. 한 곳이 거기입니다. 그쪽 아니겠냐? 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게 정해진 건 아니야.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이 얘기는 뭐냐? 아 화장했구나. 이 어른 화장했네. 화장했으니까 상골을 했지. 그리고 화장을 한 뒤에 상골이냐? 다 뿌려서 끝내버리냐? 안 그러면 추모하는 또 다른 걸 만드느냐? 이건 또 틀려요. 이건 또 틀려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의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보면 아우양성이라는 사람이 있고 현도사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제가 사가 스승사 자가 스님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밝혀져요. 정확하게 옛날에도 이렇게 썼구나. 이게 지금 719년 절대 연대를 가진 자료거든요. 왜? 이 다음에 아미타불을 또 모셨거든요. 아미타불. 두 굴을 모시니까. 한쪽에는 미륵, 한쪽에는 아미타를 모셨어.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삼은 현도라고 나와. 아 그러니까 이게 승려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때 스님이 승림 쉽게 말해서 스승님이 스님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거는 유교적인 글에서도 다 나와. 혼몽자회 같은 데서 다 나오는데 아 옛날부터 저렇게 썼구나. 그래서 무슨 무슨 사 이러면 제가 얘기했잖아. 그건 스님을 뜻하는 거다. 원래는 스승님 그리고 저기서 스승님 이런 데서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한 번은 현도사라고 나오고 한 번은 삼은 현도라고 나오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누이가 고팔이 전처가 고놀이 후처가 아오리 이게 지금 같이 사는 것 같아. 느낌상으로는. 등과 함께 선행을 경영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나의 뜻에 받아서 나랑 같이 이렇게 저를 창건했어. 그게 감산사야. 그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추모사찰이야. 이렇게. 그래서 자기 가족이나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미륵불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돌아가시고 뭐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아미타불 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미륵불을 모셨지? 그거는 돌아가시고 나서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어머니가 뭐 발언했거나 이런 게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길게 써놨으면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길게 써놨으면 참 좋았을 건데 내용이 없어.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이름만 직사게 나와. 이름만 직사게. 그런데 이 이름이 재미있는 게 왜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미타불을 또 조성을 하는데 조성을 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조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특별히 아마 색깔이 없었는지 아니면 극락에 가기를 그냥 원했는지 뭐 아미타불을 했어.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이에 죽은으로 나와. 동생 죽었어. 아우가 여기서는 그냥 산 사람으로 나오거든. 죽었어요. 현도 안 죽었어. 앞에 죽은 사람 안 죽은 사람 표가 나오거든. 안 죽었어. 그래서 야 이게 출가하면 안 죽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한 집안에 한 명 정도가 아마 출가했던 것 같고 이거 가족일 겁니다. 지금. 다 같은 가족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생이거나 이런 식이었을 거야. 이 현도가. 그 다음에 죽은 아내 고놀이 죽었어. 죽었어. 죽어. 죽은 동생 고팔이 고팔이 죽었어. 그런데 전처는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양반이 벌써 나이가 너무 67세 욕을 했으니까 은퇴를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사신 거잖아. 그래서 충분히 뭐 그리고 후에 들어온 사람 분은 안 죽었어요. 아오리는 안 죽었어. 아오리는 안 죽었어. 그런데 여기 보면 이들을 위해서라고 나와. 이들을 위해서. 여기서는 이들과 함께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불사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리가 있는 것 같아. 조강지처도 넣어주고 새로 얻은 부인도 넣어주고 에브리바디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저 불사를 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애석하게도 자식 중에는 자기를 넣어준 사람이 없어. 만약에 내가 자식이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부모님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했으면 내가 옆에서 그냥 다른 거 하나 조그맣게 또 하나 만들어서 약사부를 만들든지 해서 그냥 이렇게 해드렸을 것 같은데 절은 이미 이 양반이 다 만든 거 잖아. 거기다 그냥 하나만 추가하면 되거든. 그게 안되더라고. 그게 안되더라고. 그런데 아들이 없었나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얘기가 없어. 그렇게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불상 중에 한 분인 두 분이 정확하게 말하면 미륵과 아미타 그리고 그 부처님들이 등 뒤에 새겨져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절대연대도 파악할 수가 있고 그거는 미술사적으로는 양식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연대가 뚜렷하게 나오니까 719년에 이거 만들었어요 라고 박아버리니까 기록을 남긴다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요. 현장 스님이 엄청나게 많은 경전을 번역했어. 그런데 오늘의 현장을 잊게 만든 것은 현장의 기획문입니다. 현장의 기획문입니다. 대당서역기 자은전 이라고 하는 현장의 기획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중요한 것과 나중에 중요한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다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내용도 조금이라도 적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남아가는 거죠. 이 양반이 내가 보기에는 제일 잘한 것은 자기도 대단해. 김지성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김지전으로 나오는데 같은 사람일 거예요. 자기 이름도 남지만 자기 아버지하고 김인장하고 이 관초리 부인 누가 알겠어. 어떻게 보면 효도치고는 이 정도 효도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죠. 돈 들여서 봉양해드리고 뭐 해드리고 다 그런 것도 중요한 건데 남겨주는 걸로는 이상 1300년이 남았다. 1300년. 오늘날까지 우리가 쓴 사람이 이거 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살았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 전부인과 후부인을 같이 이렇게 넣어서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잘한 것 같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라고 부인을 위해서 해준다는 게 여성이 좀 떨어지는 시대에는 저거 못 넣습니다. 저런 거 넣으면 팔불추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조부모님이나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의 인식을 봐봐. 야 저기에다가 내 마누라 이름 넣어야겠다. 이러면 상황이 또 아유 쪼장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떨어지게 봤다고 여기는 그냥 다 넣어줘 버리고 그리고 순서도 생각처럼 막 이렇게 어떠한 순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친한 사람 중심으로 넣은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산사 끝나고 고이산 철룡사 고이산이라고 남산에 있는 고이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철룡사가 있는데 그 썰에 의하면 그 절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대. 신라가 무너진대. 그걸 악붕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 문모왕 때 사자로 와서 당체종의 사자로 와가지고 야 이 절을 파괴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혈자리에 있는 국가의 운을 결정하는 그러한 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고려시대 저 신라말에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게 신라가 멸망하는 것과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왜 철룡사냐 자기네들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을 창건한 사람이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천녀고 하나는 용녀래. 선우용녀가 그래서 천룡이래. 천룡이래. 너무 유치하지? 천룡이라고 하는 뜻은 아마도 특별하지 않으면 천룡팔부에서 나왔을 거예요. 불교적이면 천룡,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야차, 건달바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리더가 천과 용이기 때문에 천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신 신과 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석천룡도 이렇게 조선 후기까지도 천룡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려와요. 그래서 아마 호국하는 이러한 천룡팔부가 국가를 호국하는 그런 사찰이었고 그것이 무너지면 망한다 라는 얘기는 사천왕사도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경주에서 사천왕사 일제강점기 때 맥을 끊으려고 했었다는 등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국 사찰이었지 않겠나 그래서 저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신라 말에 파괴가 됐대. 그래서 신라가 끝났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거를 최은함의 아들 최승로 최승로가 누구냐면 중생사에서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중생사 관세음보살림 이런 좋은 터에 있는 유서깊은 터에 있는 저를 내가 중건해서 내 원찰로 삼아야겠다. 나의 복을 빌어주는 사찰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걸 했냐면 석가만일도량을 만들었대. 석가모니 부처님 기도를 30년 동안 만일입니다. 한 28년 정도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건봉사에 갔었는데 거기는 아미타 만일도량입니다. 그러니까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만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불떼 놓고 기도합니다. 불떼 놓고 방에서 법당에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불떼 놓고 방에서 옛날에 만일들이 그렇게 몰라 건봉사 만일은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웅면서승조 나중에 나올 건데 그 웅면서승조에 보면 상공사 웅면서승조에 보면 법당에서 했었던 것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릴레이 기도입니다. 팀을 짜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한 6팀 정도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몰라 원판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법당에서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후대는 다 어떻게 했냐면 조선시대 때나 이런 때는 어떻게 했냐면 만일이라고 선원 강원하듯이 만일이라고 하는 연불당이 있어. 거기서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광세하고 북치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릴레이로. 그래서 입지하고 명찰을 보면 회양을 못 보는 기도. 회양 못 보는 기도. 우리 끝없는 이야기야. 끝없는 이야기. 옛날에 촉산전이라고 이민수 씨가 책 쓸 때 30년인가 연재했다고 비슷해요. 그래서 많이 읽기도인데 석가만 읽기도는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보통은 다 많이 읽기도 하면 연불이고 그거는 극락황생과 관련된 연물이야. 그래서 연사 연사 백년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중국 불교에도 나오거든요. 그 여산 해원수님 그에게서 백년결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원명국사 요새 백년결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극락왕생을 위한 기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흰 연꽃이 있는 곳 흰 연꽃이 있는 곳 그게 보탈악가산인데 원래는 근데 그거를 등치시켜서 극락으로 인지를 해요. 보탈악가산하고 극락하고 다릅니다. 사실은 다릅니다. 근데 관세음보사를 통해서 간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흰 연꽃 플러스 극락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구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사 백년사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보통은 아미타불 만일결사를 하는데 극락 만일결사를 하든지 여기는 석가 만일결사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좀만 써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건데 석가 문입을 회상에 태어나자는 없잖아. 열반하셨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그럼 도솔천에 가서 미륵에게 배우겠다. 그럼 그럴 수도 있잖아. 극락에 가서 아미타부처님의 거기서 배우겠다. 그럴 수 있지. 석가 문입부처님 열반 만일 동안 염불을 해서 결과를 어디로 하겠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혹시 법화경 중심의 영산정통인가? 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 이제 법화경에서는 가연서를 쓰기 때문에 부처님이 안 돌아가셔요. 석가 문의 부처님은 돌아가시지 않아. 돌아가시지 않아. 그냥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원래부터 지금 태어나서 성불하신 것도 아니고 아주 옛날부터 이미 다 성불하셔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약간 약한 모습으로 나오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인류 배우가 여러 가지 영화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지 부처님은 끝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식 사고의 만일결사인가? 라는 추정만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를 뺄 수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거고 이걸 개설하고 이 사찰이 당신은 원찰이었었는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수호신이 됐대. 이 사찰의 수호신. 자기가 거기서 기도도 하고 자기가 자기 절로 다니고 자기 집 식구들 명복도 빌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절에 자기가 봉환된 거지. 그리고 최대 창건주니까 어떻게 보면 중창주지 다 없어진 거를 중창인데 창건이지. 완전히 없는 걸 다시 만드는 거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사찰신처럼 모셔지는 거지.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주지를 어떻게 선별할 건가 이런 얘기를 써놨다고 이 양반이. 이게 이제 아무리 도량을 잘 만들어도 사람이 상태가 메롱인 사람이 와버리면 죽게 되고 그다음에 좀 상간벽지에 있어도 송광사 같이 저렇게 땅 끝에 있어도 진울수임이 가시니까 거기가 쉽게 말해 지금도 총림이 만들어지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 개성이나 이런데 경주에 유수한 사찰들이 왜 없었겠어 지금 남은 거는 몇 개나 있어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기세관 조건도 사찰이라고 하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스임들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이 사람이 해요. 그래서 정당한 승려 능력 있는 승려를 어떻게 잘 선별해서 주지를 할 건가 에 대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분수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분수 분수 향사로 닦는다는 거예요. 향이 향은 생략대상이 아니라니까 옛날에 승려를 분수승이라고 그랬어. 분수승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잘 모시면서 사는 그 정강 옆에 일루향각 일루향각 그렇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향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향은 생략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유교든 불교든 향을 다 피우고 했었다. 이렇게 그런 것도 다 기록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경주에 있었던 경주 암곡동의 무장사. 개인적으로 절을 가려다가 길 잘못 들어가지고 산 넘어갈 뻔했어요. 고생만 개고생하고 결국 못 찾아갔던 절. 무장사. 트라우마가 있는 절인데 원성왕 신라하대 신라하대 어떻게 보면 괴령 괴령이 원성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제친 군주 원성왕 아버지 아버지는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중된 거고 명덕대 왕의 이 사람이 원성왕의 아버지가 숙부를 위해서 숙부하고 뭔가 관계가 좋았는가 봐. 그래서 절을 하나 지어줬대. 뭔가 사연이 있었겠지. 저렇게 직계가 아닌데 해줄 정도면 굉장히 고마운 분이에요. 굉장히 고마운 분이에요. 자식이 없어서 전부 밀어줬거나 이런 관계들 대충 추정은 해볼 수 있지. 왜 숙부를 위해서 하지? 이렇게 그 집 자식은 뭐하노? 이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권력적으로 밀어줬던지 뭐 이렇게 굉장히 도와줬었는가 봐.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 절을 만들고 그 미타 이 절을 이제 무장사라는 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중에 미타 고전이라고 하는 게 미타전이 아미타 전각이 다시 들어와요. 그 절 안에 그러니까는 이 원성왕 아버지가 숙부를 위해서 지어준 사찰이 무장사 그리고 나중에 추가되는 거예요. 미타전이 추가되는 거예요. 오래된 미타전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왕비가 야 이게 되게 재밌다. 개화왕우라는 사람인데 남편을 위해서 저 정각을 짓고 추모 공간을 만들어 준 거야. 저것도 굉장히 대단하지 않아? 왜냐하면 왕실 같은 경우는 남편이 왕비만 보고 있지 않아. 그런데 뭔가 괜찮았는가 봐. 나 저런 거 읽어보면 무슨 생각 드냐면 조선으로 말하면 문종 같은 사람들 굉장히 좀 이렇게 성실한 분들이거든요. 문종은 굉장히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대충 대충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아니 왕이라도 그런 분들이 있어. 그거는 성향이기 때문에 사람 성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인을 잘 만나야지. 마음에 드는 부인을 만나면 잘 합이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렇게 했었는가 봐.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창권을 해줬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속이겠나. 이러면서 우리 남편은 꼭 극락으로 갈 거야. 내가 이렇게 모시고 잘 해주면 꼭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절절하지. 그냥 돈이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고 나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 죽은 남편이 꼭 좀 극락에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근데 보통 여성분들이 이제 좀 나이 드시고 이런 분들은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남편한테 잘 안 하거든. 근데 얼마나 사연이 고귀해. 이렇게 살면 진짜 괜찮게 사는 거지. 이 절에서 어떤 승려가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법을 서라는 이렇게 가르침을 서라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그 꿈을 딱 보고 아 여기가 불법 장류지처 그러니까 불교가 끊이지 않고 계속 갈 그런 절인갑다 라고 생각을 했대. 그런데 지금은 폐사돼 있고요. 폐사돼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있는 게 이 무장사고 저 무장사가 투구를 감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썰이 있냐면 저 계곡 쪽에 거짓말 같아요. 태종이 여기서 태종은 태종 무효랑 김춘추거든요. 태종이 거기다가 병장기를 그러니까 투구하고 칼 이런 것들을 전쟁 끝나고 거기다가 그 계곡 쪽에 이렇게 묻었대. 상징적으로 묻었대. 이제 혼란은 그만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묻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묻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구를 감췄다라고 해서 무장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태종 때 전쟁이 안 끝나죠. 김춘추 때 통일이 안 되죠. 문무왕 범민 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투구 묻으면 안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썰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투구를 감췄다라는 게 절 이름이 됐을까 투구를 감췄다는 게 뭐냐면 지켜낸다. 거기는 환란으로부터 지켜지는 땅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십승지 십승지 압니까? 정감록이나 이런 데 보면 전쟁이 나고 재난이 나도 그쪽에 들어가 살면 괜찮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 되는데 가보면 다 오지죠. 오지죠. 거기 살면서 고통받을 것보다는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는 게 낫죠. 전쟁의 위험 감수. 강원도에 십승지 아니고 백승지 정도 있습니다. 거기 전쟁 나도 안 들어갈 만한데 굉장히 많아. 산짐승 만납니다. 산짐승. 군인은 안 만날 건데 산짐승을 만나. 그래서 그런데 저런데는 아마 환란으로부터 안전한 명당 이런 의미로 아마 무장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투구무자가 들어가고 감출장자가 쓰여 있으니까 투구를 감췄다. 이러니까 전쟁을 끝나고 평화의 상징으로 한 게 아니냐라는 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게 아까 이겁니다. 철용사를 두 딸이 있었는데 저를 지은 사람한테 두 딸이 있었는데 천녀와 용녀에서 철용사 그렇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백엄사 백엄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합천군에 있는 사찰인데 거기에 석탑이 있고 거기에 사리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 백엄사냐.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하고 백은이라고 하는 두 분이 합작으로 해서 창권한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백이야. 두 분이 해서 창권했대. 자기 이름 따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음에도 나와요. 다음에도 유덕사 유덕이라고 하는 최유덕이라고 하는 태대각관까지 지낸 분이 조를 지었어. 그래서 유덕사야. 아니 그렇게도 한다니까. 그렇게도 한다니까. 실제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최유덕이라는 분이 최치원의 종재고 최왕의 아버지래. 그래서 권력도 좀 있고 하니까 내가 내절 짓는 거야. 그러면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내 이름.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백엄사 거기에다가 1065년에 드고 미정이라는 분이 불사리를 마흔 두과를 모셔와서 5층 탑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절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걸 보라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 이 절들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 영축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이게 영축사가 어느 영축사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그 영축사지 영축사라고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절이 그 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꽝사냥을 해서 매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매사냥이 아마 유네스코 무용유산인가 들어있을 거예요. 왜 그게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매사냥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지 몽고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이해가 돼. 몽고 때문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문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몽고 때 이전에도 있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매사냥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매사냥을 했는데 매사냥을 했는데 거기 매방울을 달아요. 매방울을 달아. 매방울이 달랑 노래도 있잖아. 그렇게 가는 거야. 왜 나중에 못 찾아. 안 그러면 매가 다 뜯어버려서 지가 절단을 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잡아야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매사냥을 하는데 꽁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쫓아갔더니 매가 나무 위에 이렇게 앉아있고 꽁은 우물 속에 들어가서 몸을 피하고 있대. 그래서 잡으로 들어가 본 거죠. 이렇게 쳐다본 거죠. 그랬더니 우물 안에 봤더니 우물이 피피시더래. 아마 조금 당한 피피신가 상서로운 피피신가 잘 모르겠는데 당해서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 몇 번. 그런데 거기에 밑에 왜 저러고 있나를 봤더니 꽁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그 밑에 새끼가 있더래. 매도 측은한지 공격하지 않더라. 이렇게 측은한 게 아니고 우물으로 들어가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 내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더래. 그래서 이 자리가 뭔가 신령한 자리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거기가 원래 현청자리였는데 관공서자리였는데 그걸 밀고 영축사를 지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낭지승은 보현조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 낭지승은 보현조에 보면 영축사 기가 나옵니다. 영축사 기라고 하는 책이 나오고 거기에 형목사라고 하는 절이 나오고 영축사라는 절이 나오거든요. 이 영축사가 이 영축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게 형목사가 영축사인지도 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이 절이 이 절이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 낭지승이 영축산으로 들어온 지가 울산이거든요. 울산으로 들어온 거는 527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기록이 되는데 그런데 무슨 현청이 들어서고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두 개로도 볼 수 있고 우기면 하나로도 볼 수 있고 지금은 울산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저기가 그냥 영축사인 걸로 그 울산 영축사인 걸로 이 설화가 있는 게 그냥 이 꽁리가 나오는 게 그냥 영축사인 걸로 그렇게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절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연들 원찰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로 탑상편은 끝나고 그 다음에 한 권이 넘어가서 의회편 다음부터는 의회편 그리고 여기까지 이게 조금 길고 여기는 금방 내려갈 거예요. 별로 많지 않아요. 신주는 주술 어떻게 보면 영엄한 능력을 보이는 거 감통편은 감흥하는 거 그 다음에 피은이라고 하는 건 은자 숨어있는 사람들 숨어있는 사람들 효선이라고 하는 거는 효행한 사람 그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쪽은 얼마 없고 의회편에 큰 스님들 전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원강스님 원강스님 이야기부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